대한민국은 오징어 게임하고 수업화예요. 아 진짜? 이거 사실 인정이죠?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? 네. 아니요, 볼 시간이 없었어요. 아 그죠? 보셨어요? 봤어요. 안 읽어. 아 그죠? 보셨어요? 안 읽어. 지금 볼 수 있어요. 야 대한민국은 오징어 게임과 수업화인데 네 분 중에 한 분만 오징어 게임이 없었어요. 아 저도 봤어요. 아 보셨어요? 아 저는 나오자마자 봤어요. 자 그러면 헤어스타일이